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료의 판변TV의 반격이 전화됩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손해 3분설과 소촉법 사건입니다. 현고에서 2022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00-768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의료사건이고요. 원고는 의료사고 피해자고 피고는 의사입니다. 파기 자판했는데 의료사건의 쟁점은 아니고 손해 3분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사진과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의료사고를 주장을 해서 서류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적극적 손해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손해를 인정을 하고 위자료를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향후 일실소득,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게 됐다. 이거는 기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항소심에서는 적극적 손해에서는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실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부 많다라고 깎았고, 일실이익은 원심하고 똑같이 기각을 했고, 위자료는 그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손해의 전부에 대해서 일심 판결일까지는 5%, 2일부터 15%까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사고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심 판결까지는 5%, 그 다음부터는 12%인데, 만약에 일심 판결일까지로만 한다면 한 2, 3년 동안, 항소심만 2, 3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7%의 이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입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그대로 인정을 했다면,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7%의 이자를 일심 판결 이후로는 70% 이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즉, 위자료 부분만 별도로 지원소득을 계산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손해의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맞냐, 이거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손해배상 사건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3개가 다 소속문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소척법상의 항제감이 하니까 다툴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손해마다 따로 판단해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일심하고 똑같이 항소심에서 위자료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의 항제감이 상당한 것은 일심 판결식까지만이다. 따라서 위자료에 한해서는 일심 판결까지부터는 12% 인정한 게 맞다. 그리고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심까지는 5%, 그 이후부터는 15%. 따라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지금 전체 손해에 대해서 일심 판결까지의 5%, 그 다음 12% 인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항제감이 상당했던,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적극적 손해 부분은 원심이 맞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심부터 2심 판결 그 사이에서는 12% 인정한 게 맞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파기, 다판, 스스로 판단한 거죠. 이 부분에서는 추가로 7% 더 줘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청구금은 3분설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 이유로 적용할 수 있어서도 각각 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한 거죠. 이렇게까지는 스테라기는 잘 안 하는데, 항소심의 실무에서는 잘못 적용한 것이 매우 큽니다. 위자료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충 지연비자료는 달라져 있죠.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는 7% 위자가 굉장히 크고 기간도 항소심이 길기 때문에 7%면 꽤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거 각각 따로따로 항제감이 상당한 게 있어서 소적법의 이유들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이한 판례여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